이번 시간에는 멈춰있는 에너지를 충돌시켜 부기를 얻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4주 원곡에서 자기가 많은 금수 음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복화 양에너지를 충돌시켜 음에너지 재물과 권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화 양에너지가 많을 경우에는 금수 음에너지를 충돌시켜 양에너지의 재물과 권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식상 재성 인성에너지가 많다면 반대편 에너지로 충돌시켜 재물과 권력을 얻을 수 있고 비급에너지가 많다면 사람들의 힘 비급세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살은 아닙니다. 강력한 관살은 인묘시켜 통제하거나 인성으로 누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강한 관살을 충돌시켜 자신이 일방적으로 극을 당하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 4주는 큰 부잣집에서 태어나 무술 대원에 과거에 합격하여 이름을 떨쳤고 수 대원에 들어가서 벼슬이 높아져 총독이 되었던 옛 사람입니다. 병호일주 자신이 천간을 연월일시에서 병보금으로 자신이 모두 장악하고 지지해서 세계의 신금 재성 국민들을 지배했으며 신중임 관살 권력도 오일지 화에너지로 충돌시켜 얻었습니다. 이미 4주 원국에서 신중임 권력이 움직이고 있으니 목화대운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4주는 부잣집에서 태어나 임술대운의 재물이 왕성했고 회자축 수대운에 계속 발전하여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병신일주 자신이 인신충으로 신 재성 에너지가 이미 움직이고 있기에 목화대운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4주는 경자대운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아내와 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사람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빈곤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민대원부터 완전히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석탄을 개발하여 수백억 부자가 되었습니다. 병자일주 자신이 병보금으로 천간을 모두 장악하고 신자합으로 연결된 지지를 자신이 지배하였습니다. 그런데 4주 원국에서 지지의 금수 에너지가 움직이지 않아 대운에서 목화 에너지가 충돌시켜 주어야 합니다. 초년부터 50대 중반까지 금수 대운으로 흘러 지지가 멈춰 있다가 목 대운에 이르자 지지의 금 에너지를 충돌시켜 크게 재물을 얻었습니다. 이 4주는 중국 남송시대의 간신 가사도입니다. 남송을 멸망으로 몰아간 결정적 일인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구궁으로 들어간 누이의 힘을 등에 얻고 국정을 농단하였습니다. 병자일주와 병신신은 신자합으로 자신을 의미합니다. 병일간 자신이 개유년, 병신월, 병자일, 병신시로 천간 지지에서 그대한 금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대운이 화목대운으로 60년간 흐르면서 금수 에너지, 재물과 권력을 평생 동안 자신이 누렸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석탄부자와 남송의 간신 가사도는 병화일간이 뿌리가 없고 지지에서 금수 에너지, 재성과 관살이 매우 강하여 자평명리로 해석하자면 종재살격으로 금수대운으로 흘러야 부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사주는 자평명리의 종격이론과 다르게 목화대운에서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해워명리는 종격이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의 네 개의 사주는 병화의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병화는 지지의 금, 재성을 지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병신일주는 병, 일간이 신, 재성을 천간에서 지지로 바로 지배한 것이며 신자합으로 연결된 자, 권력도 같이 지배한 것입니다. 이 사주는 회사 운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최고 경영자입니다. 갑자일주 자신이 신해년, 정류월, 얼축시의 타인의 거대한 금수에너지와 자축합, 유축합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대운에서 20대부터 화목대운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가진 거대한 금수에너지, 재물과 권력이 화목에너지를 만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주는 판사를 했던 여자분입니다. 경일간과 임시간은 자신인데 정사월, 오일지, 오시지에서 강력한 관살, 화에너지를 만났습니다. 강한 관살에게 약한 식상으로 맞서게 되면 상관, 경관으로 매우 불행해지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이모씨가 이모자합하고 천간에서도 정임합을 하여 관살을 자신의 몸처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경신대운과 신류대운에는 자신이 사용하는 화에너지, 관살이 금에너지, 비겁, 경쟁세력을 제압하고 움직이면서 재물과 권력을 얻었습니다. 임술대운에는 술, 관살고 재물과 권력창고를 임식상 자신의 능력으로 얻으면서 남편이 부장판사로 성진했고 부동산으로 재산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무토일간이 금수에너지로 식상생제를 이룰 때는 어떨까요? 사주원국에서 강력한 식상과 재성, 금수에너지가 있는데 목화에너지가 같이 존재한다면 병원에서 목화에너지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금수에너지를 움직일 목화에너지가 사주원국에서 없다면 대운에서 반드시 목화에너지를 얻어야 합니다. 이 사주는 수 대운 30년간 가난하게 살다가 병술대원부터 일어나 얼류대운, 갑신대운에 엄청난 재물을 모아 재벌이 되었습니다. 사주 전체에 거대한 금수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인신충으로 신, 금에너지, 식신을 이미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인생 초반기 수 대운에는 인월지의 목에너지를 소멸시키고 인신충이 일어나지 않아 가난했지만 얼류대운, 갑신대운의 금대운이 되면 인신충이 살아나면서 금수에너지, 거대한 재물이 움직이게 되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사주는 이민대운 40대 중반부터 오늘벌어 컴부자가 되었습니다. 사주 전체에 금수에너지가 가득한데 합포의 사주처럼 그 에너지를 움직일 목화에너지가 사주원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운에서 얻어야 하는데 40대 중반부터 목화대운으로 흘렀습니다. 이분은 이때부터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주는 경자대운의 국가공무원을 시작하여 이민대운과 개묘대운의 장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사주원국에 금수에너지가 가득한데 목화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민대원부터 목에너지가 거대한 금에너지를 충돌시키는데 이때부터 크게 일어났습니다. 삼합은 과학적으로 융합된 강력한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사주원국에서 삼합을 가졌다면 삼합에 해당하는 세 글자는 자신의 본성과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비겁, 식상, 재성, 인성 삼합은 반대편 에너지로 충돌시켜 삼합을 풀어야만 그대한 에너지와 제 글자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살 삼합은 다릅니다. 관살 삼합은 그 자체를 자신이 소유하면서 사용해야지 관살 삼합을 풀어서 자신을 극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이 사주는 2조 8천억 재산을 이룬 대만의 재벌 고진보님의 사주입니다. 무일간 자신이 신, 자, 진, 재성 삼합 거대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인신충으로 재성, 수에너지의 재물을 자신이 얻었습니다. 이분은 인신충, 금융업으로 큰 재물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주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어렵게 공부하여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60억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세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경일간 자신이 신, 자, 진, 식상 삼합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인신충으로 수에너지, 식상, 재물을 자신이 얻었습니다. 이 사주는 부자로 살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정일간 자신이 사, 유, 축, 재성 삼합 거대한 재물을 사해충으로 얻었습니다. 신해년, 재성, 여자, 재물 욕심이 사유축 재성 삼합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인데 여자가 인생에서 도움을 주는 사주입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애인 때문에 지방에도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 사주는 병호대원과 정미대원의 장사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보일주 자신이 인, 오, 술, 식상 삼합 재물을 가졌는데 진술충으로 임진년, 재성, 여자가 자신이 재물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사주는 국회의원을 세 번 역임했던 분입니다. 신일간 자신이 사, 유, 축, 비겁 삼합 남자들의 무리를 가졌는데 묘유층으로 금, 비겁 남자들의 표를 자신이 얻었습니다. 이분은 남자들이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분은 남자들이 자신이 websites, 유, 축, 비겁 남자들의 무리, 입성, 입 sme, 선, 우, 축, 비겁 남자들의 무리, 입성, 우, 축.. 예방 사주사는 남자들에게, 실수, 축구, 축구 등의 교육, 축구 등의 papal banks, 연휴, 군, 은, 유, 체볶입니다. 감사합니다.